안녕하십니까. 이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오동협입니다. 제가 다음주 수요일 학회 일정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이 물리화학 그중에서 연력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할 만한 주제가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2법칙으로 넘어갈 텐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트로피 법칙겠죠. 엔트로피 법칙을 너무 수식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엔트로피가 뭔지라도 이해하는 게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최대한 수식을 없애고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더 센 뺄 센만으로 엔트로피와 그리고 카르노 기관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념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뉴턴의 법칙이라든지 케플러의 법칙 이런 것들은 한 명의 천재가 정리해가지고 교과서에 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대한 내용이 문장이 항상 어디를 보나 비슷비슷하죠. 거의 동일한데 연력학 그와 다르게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일치한다. 집단 지성으로 서로 이해한 바에 따라서 이 문장을 다 서술하기 때문에 심지어 좀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라고 들릴 정도로 다르게 쓰이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철학을 가르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은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감소하지 않는 것과 사실 증가한다는 다르죠.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0인 상태를 무시한 거니까 사실은 감소하지 않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엔트로피가 0 혹은 0보다 크게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 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는 제가 왜 Q 나누기 T, T분의 Q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튼 정의가 클라우지우스, 르돌프 클라우지우스께서 Q를 T로 나눈 이 값을 가지고 엔트로피라고 정의했고 이 값은 우리가 고려하는 시스템이 갇혀 있다면 증가하는, 감소하지 않는, 즉 0이 되거나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진다. 적분한다는 말은 저희가 관찰하는 그 시스템의 요소가 우리가 고립된 시스템 내에 고려될 요소가 N개면 그 N개들의 합이겠죠. 그래서 시그마로 나타내기도 하고 적분값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10개의 고려 요소들의 합이 결국은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재미없죠. 왜 이게 생겼는지 이해 못하면 수식으로만 보이고 한참 재미가 없습니다. 실은 클라우지우스가 이걸 발견했을 때 물리학적 의미를 그렇게 완전하게 파악한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집단지성이라 그랬죠. 태양이야기, 태양과 태양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태양, 그리고 지구, 우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태양은 제가 얘기한기로는 이제 뜨거운, 뜨거운 곳입니다. 뜨거운 곳. 뜨거운 곳. 뜨거운 환 하신 거고 이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는 차가운 곳이죠. 차가운 곳. 차가운 곳이고 차가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물리 개념을 알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클라우지우스가 왜 Q를 T로 나누게 됐냐. 혹시 지금 수업 이외의 분들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Q는 열량입니다. 열량. 열량을 T로 나눈 겁니다. 열량을 T로. 왜 하필 열량을 T로 나눴을까 그것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엔트로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양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나요? 빛을 줍죠. 빛을 줘서 복사 열을 주는데 열을 주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줍죠. 에너지 결국은 에너지를 줄 겁니다. 에너지 에너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에너지는 에너지의 변화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변화는 연량 플러스 1이라고 했죠. 팽창일 팽창일이라고 했습니다. 팽창일 그 외에 우리가 아는 화학일 같은 거는 이 교과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 외의 일 팽창일 외에 화학일 전기일 이런 건 생략한다. 우리가 생략해서 이것만 한다. 교과서 범위는 그래서 일단 지금 팽창은 부피가 부풀어오르면서 하는 일 그런 게 일인데 지금 지구는 사실 부피가 일정하다고 보니까 에너지 변화는 결국엔 열량이 되겠죠. 열량 열량이 될 거기 때문에 열량이 될 겁니다. 변화는 곧 열량이 된다.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관찰한 시스템은 에너지 변화는 곧 열량인데 우리한테 지구는 태양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열량 Q가 됩니다. 에너지의 변화는 U죠. U 그런데 에너지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 에너지를 델타 U가 발생합니다. 지구에 델타 U가 발생합니다. 이거 지금 일시적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과학을 전공하는 석사 학사 과정까지도 열력하게 그렇게 친하지 않다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 지구가 열을 받으면 우리 지구도 복사열을 외부에 내놓겠죠. 얼마만큼 내놓을까요? 퀴즈입니다. 우리가 열량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고 생장하고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지금 밥을 먹어서 몸이 커지고 끊임없이 식물들이 자라고 죽고 자라고 죽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불고 나비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게 다 에너지가 증가되었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증가됐죠. 에너지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되었는데 이 Q의 열량은 여기서 지구가 우주한테 내놓는 열은 뜨거운 데서 우리가 봤고 우리는 그 중간 온도죠. 차가운 데서 다시 열을 내놓아야 될 텐데 이 열량과 이 열량은 어떨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량과 이 열량은 같습니다. 부어만만 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지구의 온도가 일정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일정. 지구온난화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지구온난화 평시를 생각 지구의 입장에서 인간이 산업화되기 전에 물론 그 전에도 온도가 올라가는 기간이 다른 활동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온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열과 들어온 열의 양이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뜨거운 데서 백주율이 왔다면 백주율이 왔다면 우리 지구도 백주율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 형태가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가시광선이나 UV 뭐 이런 것들이 왔다면 지구가 우주에 내볼 때 우주는 굉장히 차거든요. 우주에 낼 때는 이제 저기 저기 적외선 적외선이 안 떠올라서 적외선 형태로 내놓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에이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왜 안 믿을까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몸도 뭐 몸도 잘하고 태풍도 일어나고 이런데 그 에너지는 다 어디 간 거냐고 지금 썼는데 쓰고 이제 남은 걸 내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오개념인가요. 이거 에너지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에너지는 우리를 거쳐가는 거야. 거쳐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그 경제활동에 돈을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이자를 낮춰서 이제 양적 안 하니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화량을 생각하고 그게 거의 일정하겠죠. 물론 뭐 경제정책에 따라서 거시경제 경제정책에 따라서 막 달라지긴 할 텐데 그냥 통상적인 상황을 생각합시다. 돈이 생기면 우리 개인과 이제 전체 가진 통화량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을 300만 원 한 달에 벌어서 그 300만 원을 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위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걔가 나한테 300만 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간 거지 제가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한 게 아니야. 그러면 돈이 다 없어지겠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여러분도 생각하는 에너지가 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가 지구에서 없어지는 걸 상상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잠깐 받아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 지금 다시 증가라는 걸 취소해야겠죠. 증가가 아니고 다시 지금 제가 내놓기 전까지는 증가라고 했지만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은 에너지가 그대로겠죠. 에너지 그대로입니다. 에너지 일정합니다.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라는 시스템 우리가 관찰한 시스템을 해봤을 때 지구의 에너지는 지구의 에너지는 100J이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J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너지 변화죠. 0입니다. 0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본능적으로 채득화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에너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걸 채득한 거지 여러분들이 과거 과학이 부족했던 그 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관찰에 대해서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어. 0이라며 0 0이면 0값 고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죠? 0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이걸 표현을 해야 될까? 표현할 수가 없잖아. 0인데 그러면 온도가 똑같은 다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다 0, 0, 0이면 방향이 없잖아. 0이나 숫자는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 에너지가 증가할 할 수도 있고 또 감소하는 때도 있어. 그렇겠죠. 예를 들면 1에너지가 들어가면 온도가 높은데 1이 가해질 수는 있어. 그게 이제 엔트로피에 나중에 결국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이 될 텐데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왼쪽 태양에서 우주로 지구를 거쳐서 흘러가는 이 일련의 방향이 우리는 지금 채득해서 이 방향인지 아는데 우리가 표현한 수식에서부터 이 방향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위대한 과학자 이 클라우지우스가 어떻게 표현하자 이 방향을 만들어보자. 방향을 만들어보자. 지금 이제 백줄로 표현했으니까 태양이 백줄이냐 이런 오해하는 중간에 부터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태양의 모형이라고 생각했어. 모형 모형이라고 생각해야지 숫자가 지금 받아들일 것 같아.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이렇게 적은 양을 다루냐 근데 우리가 지금 숫자로 산수하기 좋은 숫자로 다루기 때문에 어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뭐죠? 이를 안에서 즉 부피 변화가 없어서 여기서 제 연력학 제일법칙은 에너지 변화에 대한 거죠. 그건 에너지 변화는 일과 열들의 전의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지구는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까 일단 일은 생각하고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아까 제가 말했지 열은 큐라 그랬죠? 이 앞에 봤던 이 위대한식이 빛을 바라게 됩니다. 자 다시 빌려볼게요. 자 얘가 태양의 모형이 여기가 천 케이 라고 합시다. 천 케이 온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온도의 단위입니다. 혹시 단위를 모르는 사람은 도시처럼 그런 온도의 단위입니다. 여기는 케이 라고 합니다. 우주 입장에서 어 여러분 일단 정답을 아니까 여기는 엔트로피가 감소한 건데 엔트로피가 나타내 봅시다. 엔트로피는 뭐죠? 1000K 나누기 100주율을 줬죠. 100주율입니다. 이게 이게 있고 방향을 줬어. 온도를 나눠보니까 뭔가 방향을 만들 수 있는 10K 오 얘는 100주율입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까? 0.1 줌 퍼 K 가 되겠지. 얘 얼마입니까? 10 줌 퍼 K 입니다. 아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아까는 100 들어와서 100 나가서 에너지가 일정해서 더해서 방향을 만들 수가 없었어. 여기서 흘러가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온도를 나눠보니까 온도 1000K가 준 게 100주를 줬고 받는 놈이 10K인데 100을 받았다. 그때 높은 놈이 1100 준 거라 낮은 놈이 100 받은 게 다른 게 아닐까 라는 생각 가진 거죠. 되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던 친구가 음식이 음식 몇 개를 덜 먹게 되는 것과 굉장히 배고픈 사람이 음식 몇 개를 덜 먹게 되는 혹은 굉장히 많이 먹었던 친구가 몇 개 더 먹게 되는 거랑 굉장히 배고팠던 친구가 몇 개 더 먹는 게 완전 다르듯이 온도 굉장히 높은 애가 100 잃는 것 혹은 100을 얻는 것 그리고 온도 굉장히 낮은 애가 100을 잃는 것 얻는 것 에 그거에 차등을 두면 방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음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누워프 크라우지우스가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가 이건데 결국은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건 얘를 잃고 얘를 얻는 과정으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10 J per K를 얻고 0.1 J per K를 잃는 거로 하면 뭔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앞에 하나씩 가져오겠으면 접근하는 거죠 제가 구성요소가 두 가지라 그랬죠 저 가정으로 하면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는 엘타 세모죠 S는 S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0.1 0보다 크네 이러니까 말이 되네 흘러가는 걸 이걸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했더니 이걸 양에 부활하고 이걸 음에 부활해서 했더니 0보다 증가한다 라는 공식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열이 닿는 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맞는 일이죠 제가 숫자를 임의로 정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런 모델을 쓰면 무조건 양수로 됩니다 양수로 0보다 크거나 혹은 양수가 됩니다 클라우지우스가 이걸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클라우지우스가 이제 연력학은 이제 그 집단 지성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방향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T라는 T 이 천재인 클라우지우스가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거를 그것이 주거 주는 곳 혹은 받는 곳이 가진 온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온도가 높은 애가 주거나 받는 것과 낮은 애가 주거나 받는 것에 의미가 달라진다는 식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나누기가 되겠죠 나누기를 통해서 이 식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정의한 이 엔트로피를 가지고 증가하는 방향으로밖에 말할 수 없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증가한다는 것을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태양에서 지구 지구를 통해서 우주로 가는 열이 흘러가는 방향을 정의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이게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죠 뜨거운 데서 지구 지구에서 차가운 것으로 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었고 이 흐름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거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줘야지 흐르지 못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제 에너지 높은 태양에 있는 높은 것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 몸을 성장시킬 수 있게 그런 액션이 일어나고 제가 그거를 다 소비한다는 건 우주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우주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00만원 써서 300만원 번 게 우주에서 300만원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를 거쳐서 나간 겁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지 제 몸이 평행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고온에서 받은 에너지로부터 제가 제가 생존하는데 다 쓰는 생존하는데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제학 관점을 이해하게 됐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 지구가 우주는 어떻게 될까 모든 곳이 에너지가 평탄화질 때까지 변하겠죠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낮은 곳이 지금은 그 뭐라고 그러나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생활 생명이 산생화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먼 시간이 흐르면 결국 시간의 흐름인데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주 모든 곳의 온도가 다 똑같아지 물질과 온도가 다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결국은 멈추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라우지우스 아저씨가 크라우지우스 아저씨가 엔트로피는 Q 나누기 T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골추마는 이거에 어떤 현상학적 의미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엔트로피 하면 무질서도만 이해하죠 그 아까 사실은 본질은 전 페이지에서 다룬 건데 무질서라는 것을 그런 약간 단편적인 거죠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것에 포커싱 맞추고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결국 그건 현상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표현한 거죠 무질서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열량과 온도로만 나타낸 것에 이 현상학적 물리현상학적인 의미를 골추마는 찾아냈는데 결국은 경우의 수로 이 열량 나누기 T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 물질도 있겠지만 제가 약간 물리적 과장을 포함시켜서 굉장히 심플한 곳을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검은색 동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빨간색 뜨거우니까 빨간색 동전이 낫겠죠 빨간색을 빨간색 열이 있어 태양 같은 곳이겠죠 열량이 이렇게 있는가 뜨거운 곳입니다 뜨거운 곳 이건 어떤 격자는 우주에서 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인데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만 오늘 제가 굉장히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설명하는데 열이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무질소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있죠 방이 정돈된 것과 정돈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방이 정돈되어 있다가 어질러진 것 방향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젓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러 넣어야 했는데 막 어지러나가지고 젓가락 여기저기 다 있고 막 그런 집이 난장판 된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고 정돈이 잘 된 상태를 엔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정돈된 상태에서 어지러진 상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아진 상태로 얼마 간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멸력학을 위하는 방식을 많이 가져가는데 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고온의 어떤 열원이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점점 흘러가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평탄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왜 그 방향으로 갈까를 정렬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엘레멘트 그게 진동이 될 수도 있고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높은 곳을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 곳을 우리가 바둑의 앞면 혹은 빨간색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는 곳을 우리가 빈 공간으로 저희 지금 보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30간의 칸에 경우에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서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도를 이 30간 안에 이 9개의 도를 마음대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 입자나 엘레멘트들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거나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은 날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의 수가 30개 중에서 몇 개나 될까 몇 개 안되겠죠 모여있어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뭐 그 정도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거 이게 경우의 수가 많겠어요 이 뜨거운 부분이 랜덤하게 있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제가 올해 수식을 까먹었는데 여러가지 앞에 거는 팩토리얼이라는 계산법으로 모여서 다니면 경우의 수가 계산은 몇 개 안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랜덤하게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까 숫자로 모여서 다니는 것을 모여서 다니는 것을 경우의 수를 이 30칸 안에서 제가 쉽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 랜덤하게 얘들이 다 있는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수학 계산기를 두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한참을 계산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를 가만큼 많이 나오겠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경우로 가는 거다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존재하는 경우의 수가 적은 것에서 확률적 경우의 수 적으로 더 많은 곳을 간다 여러분들 동전을 던졌을 적에 100개를 던지면 앞면만 여러분 나오는 것보다 앞면과 뒷면이 골고루 나오는 것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30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동전을 아무 때나 던져가지고 존재할 경우의 수가 일반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경우 수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9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 자기들끼리 다 뭉쳐있는 경우에서 여러분 포크게임 하면 알죠 포크게임 하면은 하트 빨간색이 4개 다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이제 여러가지 경우에 나오겠습니다 포크게임에서 점수가 높은 애들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 그리고 그 숫자가 연이어져 있는 것들 혹은 숫자가 4개가 다 똑같은 포크카드라고 그러죠 포크드로 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잘 안 일어나는 거야 포카를 랜덤으로 쳐서 게임을 할 때 수많은 숫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들이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뜨거운 데서 저온으로 가는 거는 경험적으로 이해한 거지만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수치로 만들어내는 걸 크라우지우스가 했다면 볼트만은 뭘 했느냐 그거를 여러분 경우의 수로 아 이렇게 되겠는구나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동전 포카를 치면 어떻게 포카가 계속 나오겠어 다른 숫자가 나오겠지 결국은 열이 어떻게 다 모여 있겠어 퍼져나갈 수밖에 없겠지 뭐 이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과 온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시그마 오메가 오메가거든요 ln 옆에 있는 게 오메가인데 경우의 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향수가 뚜껑을 열면 향수가 액체가 자기들께 모여있는 경우의 수가 많겠습니까 이 향수들이 확산되어서 온 방에 날아다니는 경우의 수가 더 많고 그 분자라는 그 엘레멘트 향수 분자라는 엘레멘트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연락하게 방향에 대해서 설명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노 기관입니다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상의 기관인데 이 카르노 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에 에너지를 높였는데 예전에 에너지 효율은 수 수 퍼센트를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과학자셨는데 카르노 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서 사업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은 기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과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기관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상의 기계를 설명해야겠죠 현실에서 있을 수 없지만 그 어떤 심플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르노스는 가상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카르노스 시스템이 교과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앞에 나온 태양을 이용해서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엔트로피 앞에 있는 세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르노스에 생각했던 기계는 뭐냐면 피스톤이다 피스톤 주사기 같은 피스톤인데 뜨겁게 하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과학의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뜨겁게 하면 여러분들 그 라면을 끓일 때 뚜껑을 닫으면 안에 뜨거워지면 공기들이 뜨거워지면 그 냄비 뚜껑을 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밀어내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데다가 피스톤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스톤을 주사기가 밀려나겠죠 밀려나와서 일을 할 겁니다 아까는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변화에 관한 법칙이죠 에너지 법칙은 Q가 Q와 W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걸 가져오죠 에너지 법칙은 연량하고 1입니다 1 어떤 기관인데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에너지 변화는 0입니다 0 수업시간에 제가 가역변화라고 했는데 등원 가역변화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 연량을 그대로 일로 다 쓰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연량을 받은 만큼 연량을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부호를 부호를 이렇게 하면 연량을 받은 만큼 일을 고정하게 했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식을 가지고 1 더하기 열은 에너지 변화 에너지 변화가 없죠 에너지 변화가 없는 그런 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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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역의 기관이라고 합시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팽창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가운데 됩니다 차가운데 딱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쉽겠죠 열량을 빼앗겼겠죠 열량을 빼앗겼으면 열량을 빼앗겨서 또 어 여기서 팽창 일을 합니다 팽창이 또 열량원입니다 첫번째 뜨거운 놈이 준 일 핫이 좋다고 해서 H라고 했을 때 열량 H 다 일어날 거고 두번째 어떤 일을 할까 차가운 데서 콜드가 좋은 열량에다가 수축 일을 할까 그러면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자동차 바퀴를 굴려서 자동차 가듯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 여기 태양처럼 이거를 이제 옮기겠습니다 안중이 하니까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 뜨거운데 아까 태양 여기 태양이고 밑에가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 엔진의 입장에서 봅시다 엔진의 입장에서 엔진의 입장에서는 이걸 합쳐봅시다 엔진의 입장에서는 엔진의 에너지 변화는 0입니다 엔진의 에너지 변화는 0인데 열량 플러스 엔진의 에너지 변화를 합시다 엔진의 이 피스톤의 에너지 변화는 열량 플러스 어 열량인데 일을 하죠. 에너지 입장에서는 뜨거운 데서 열량을 많이 받아다가 어느 정도 일을 쓰고 일에다 쓰고 나머지는 차가운 데다 버리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데서 열을 받아다가 여기다가 주고 뜨거운 거 받은 모든 열을 여기다가 천 원 벌어와서 천 원을 다 쓰고 여기다가 차가운 데다가 10원도 안 쓰는 겁니다. 10원도 안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엔진 에이스 방향을 봤을 때 주는 거 받아오는 열량이 있고 그 다음에 내주는 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Q1, Q2가 있고 Q, QH가 있고 높은 데서 온다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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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H가 있고 저도 완성이 되네. QL이 있습니다. 이게 더해지는 거죠. QL이 있습니다. QH가 있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뭡니까?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효율은 뭡니까? 1 빼기 둘 다 내어져 쓰는 거나 QC가 있죠. 콜드에서 온다고 하는 거 받고 1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 원이면 만약에 이게 여기 천 원이에요. 천 원 천 원을 오면 여기가 만약에 2를 700원치 한다 2를 700원치 한다 그러면 나머지 3... 에너지는 일정해야겠죠. 더 이상... 그러니까 엔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에너지 양이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3... 100을 여기다 내줘야 돼. 그래야 평형이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뭡니까? 70%에요. 7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70% 70%의 계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방 쉽게 계산하겠지만 1 빼기 700 나누기 300 300 300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300은 300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00에서 1이라는 걸 뺀거겠지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은 이제 이게 0이 되는거죠. 0이 되고 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여기가 천이 되고 1이 되죠 에너지 효율이 1이라는 게 퍼센트를 안 붙인 거라서 퍼센트로 치면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게 연락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그 크라우지우스가 관찰한 거랑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거만 이해하면 수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Q를 봅시다 결국 이 온도가 있습니다 아까 1000K로 다시 가고 우리 태양 시스템으로 가져 봅시다 태양 여기가 우주고 태양과 우주고 여긴 지구인데 지구가 일을 하네 지구가 팽창하고 짜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지구는 아까 그냥 바로 Q가 여기서 중간 여기서 갖다 줘버렸는데 여기가 일을 안 하고 바로 천이면 천을 다 버리는 거지 태양이 천 태양의 모양이죠 또 태양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태양이 온도 틀렸 태양이 온도 틀렸습니다 이럴까 봐 우주 모양입니다 우주 모양 있으면 이제 여기가 몇 K냐 온도가 뜨거우니까 1000K라고 합시다 1000K 여기는 이제 100K입니다 100K 100K이고 여기에 이제 100줄을 주고 100줄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원하는 0줄을 줘보는 거야 0줄을 0줄을 줘버리고 여기다가 100줄이 일을 다 하는 거죠 일을 다 해봅시다 일을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엔트로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엔트로피 감소하는 거야 음수를 붙여야 되지 여기 그러면 1000줄 나누기 음수죠 음수 뜨거운 데서는 잃는 거니까 아까 제가 부호는 첫 페이지에 했습니다 100K 1000K 더하기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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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얼마입니까 100K가 되는게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0.1 마이너스 0.1 줄 퍼 K네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엔트로피는 0보다 무조건 0보다 무조건 음수 음수 흘림 맞죠 그러면 태양이 주는 것과 태양이 태양의 온도와 태양이 주는 열량은 그대로 갑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0이 되려고 반대로 우리가 0을 일단 맞춰놓고 짠 거로 맞춰봅시다 그러면 0이 되는게 이게 얘는 얘는 효율이 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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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효율이 되면 음수가 된다는 말 아니야 100% 효율이 100%라는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얘가 음수가 된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음수에서 좀 양보해서 0까지 와주면 0까지 와주면 되겠죠 0이 딱 될 때까지 효율을 좀 낮춰봅시다 그러면 0이 되는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10줄이겠지 10줄을 줘야해 결국은 이게 무조건 10줄 이상은 돼야 돼 네 90 에너지율이 그냥 90인거지 90 이 시스템은 90인거지 만약에 낮추면 80 80을 해봅시다 80 80을 해보면 20하고 여기 20 들어가고 그러면 플러스 0.1이 되겠죠 플러스 0.1이니까 어 양수네 맞음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90%가 낮으면 되는거 아니야 어 그러면 계산식 센스 있는 사람은 이게 비례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0 1대로 돌아갑시다 0 1대로 돌아가면 이게 10일 때인데 다시 정리하면 카르노스는 다른 옷은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언제일 때입니까 엔트로피 증가가 0일 때입니다 0일 때 음수일 때는 불가능한거야 일단 불가능한거 내가 헌페이지에 말씀드렸어요 0이 불가능한거고 엔트로피가 0보다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율은 떨어지겠지 그나마 가능한거 아까 연력학 대입법칙이 뭐라 그랬죠 닫힌게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 즉 0이 되거나 커질 수 밖에 없다 거기서 제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마지노선 0이기 때문에 0일 때 즉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0인점 델타 S가 0인점이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수를 때려 맞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거와 이거에 비가 같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와 이거에 비해 같다는 말은 Q1 QH TH QH THB와 Q QL 여기는 쿨 KC인데 여기는 원래 1이라고 해놨네 콜드라고 C라고 합시다 QC와 TC와의 B가 같아야 된다 그럼 그 말은 에너지 효율은 아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효율은 1- 1- 2 1 1한 거 나누기 이 받은 열 즉 qh인데 최대 효율은 뭐죠? 최대 효율은 최대 효율 아까 그러면 qh b 대 qh 는 기억나시죠? 100줄 나누기 1000줄 1000k 가 0이 만들려면 여기에 얼마나 걸러와야 된다 10이 흘러가고 100k 일때 10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으니까 qc hold를 말한다 여기서 1로 적었는데 말한거죠 그러면 분모를 다시 정리하면 qh 이때 같을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란거는 이제 결국은 아까 90% 효율이 나온게 이란거는 이제 뭐랑 같습니까? 받은 열 qc 이거는 q q h 빼기 q c 고맙습니까? 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효율은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일한거 분의 받은 열인데 일한거를 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란거를 q d q h 빼기 q l 나누기 q c 가 되겠죠 q h 가 되겠죠 q c 그러니까 100을 준거 중에서 100을 준거 중에서 낮은대로 흘러간거 뺀거 이게 일한거니까 이게 일한거니까 이게 일한거가 되겠죠 이게 일한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c 나누기 q h 가 됩니다 q h 가 됩니다 q h 1 빼기 높은열 아 그 뜨거운거에 뜨거운 데서 온 열량기 대 낮은 데서 온 열량기인데 이거는 어떨 때 가장 효율이 높겠습니까? 1 마이너스 그 b 가 같을 때입니다 q 온도 높은거 낮은 곳의 온도와 높은 곳의 온도와 b 가 같을 수밖에 없나 그래야지 엔트로피가 0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나누기 이거가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가 이거 나누기 이거랑 b 가 같아야지 0이 되고 어 그보다 더 높은 효율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즉 여기 숫자가 작아져 버리면 이게 커 버리면 q 에 의한 엔트로피의 합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돼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낮추면 낮추면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가 됩니다 딱 0일 때 즉 이거와 온도와 q의 b 가 같을 때가 이상할 수 있는 맥시멈이죠 그래서 카르노스는 이상적인 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 를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결국은 엔트로피의 합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카르노스 기관이 일회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수식을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엔트로피 개념만으로 지금 카르노스 기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그냥 개념으로 이렇게 b 가 이렇게 맞아야지만 엔트로피가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 최소한인 그 합이 엔트로피 t분의 q가 q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이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